9장 비바람치는 추운 밤이었다. 유대인은 외투로 쪼글쪼글한 몸을 감싸며 그의 소굴에서 빠져나왔다. 그는 안에서 문을 잠그고 사슬을 걸어매는 동안 문 앞 계단에 서서 아이들이 문단속을 잘하는가를 귀기울여 듣고 있었다. 아이들이 집안으로 물러가는 발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자 그는 최대로 속력을 내어 살금살금 도망치듯 골목길을 걸어갔다. 보도에 깔린 돌은 진흙투성이었고 검은 한 개가 길머리를 휘감고 있었다. 빗줄기가 추적추적 떨어져 모든 것이 차갑고 끈적끈적한 느낌이었다. 바로 이 유대인 같은 사람이 돌아다니기에 알맞은 밤이었다. 벽과 문지방 아래의 후미진 곳으로 몰래 미끄러지듯 기어다니는 이 흉측한 노인은 마치 자기가 해치고 가는 그 진흙과 어둠이 만들어낸 혐오스런 파충류 같았다. 그는 꼬불꼬불하고 좁다란 길을 여러 개 지나며 계속 걸어갔다. 모퉁이를 몇 번 돌아 그 갑갑하고 인구가 밀접한 지역에는 흔하디흔한 초라하고 더러운 골목의 미로로 곧 빠져들었다. 유대인은 그 지역에 친숙한지 날이 어둡고 길이 복잡했지만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몇 개의 새끼를 바삐 지나 어느 골목에 있는지 문을 두드렸고 문을 연 사람과 몇 마디 중얼거리며 말을 주고받은 후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가 방문고리를 잡자마자 개 한 마리가 으르렁 댔고 거기 누구냐고 묻는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날 세빌 나라니깐 유대인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들어오슈 사익스가 말했다. 엎드려 있어 이 멍청한 새끼야 오버코트를 입었다고 악마를 못 알아보냐 인마 아마 이 개는 페이긴씨의 외투에 속은 모양이었다. 유대인이 단추를 풀고 외투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던져 걸자 개는 원래 앉았던 구석으로 물러가며 꼬리를 흔들어 평소의 성격대로 기분이 흡족하다는 표시를 했다. 어떻소? 사익스가 말했다. 좋네 유대인이 대답했다. 아, 넨시 이 두 번째 인사 말에는 자기의 인사를 상대방이 받아들일까 하는 의심이 함축된 당혹감 같은 것이 들어 있었다. 그녀가 올리버를 편들어 페이긴 일에 뛰어든 뒤로 그들은 서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관한 그의 의심은 혹시 그가 진짜 의심을 했더라도 이 아가씨의 행동에 의해 즉시 사라졌다. 그녀는 날로울에서 발을 떼더니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를 뒤로 밀며 페이긴에게 의자를 끌어다 앉으라고 할 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이 없었던 것이다. 그날 밤은 확실히 매우 추웠다. 진짜 날이 춥구나, 넨시 유대인이 겉가죽만 남은 손을 불에 쪼이며 말했다. 추위가 몸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아. 영감이 허리를 만지며 덧붙였다. 영감의 심장을 관통할 정도라면 정말 매소운가 보군. 사익스 씨가 말했다. 여기 뭐 좀 마실 걸 내줘, 넨시 야, 빨랑빨랑 못해? 방금 무덤에서 나온 못생긴 귀신처럼 저렇게 깡마른 늙은 송장이 달달 떨고 있는 걸 보고만 있어도 멀쩡한 사람 병나겠어? 넨시는 재빨리 찬장에서 술병 하나를 가져왔는데 찬장엔 병이 여러 개 있었고 그 모양이 다양한 것으로 보아 여러 종류의 술이 있는 듯 했다. 사익스는 브랜디 한 잔을 따라주면서 유대인에게 마시라고 했다. 이 정도면 됐어, 됐다고. 고맙네, 빌. 유대인이 잔을 그냥 입술에 갖다 댔다 내려놓으면서 대답했다. 유대인은 자기 동료가 두 번째 잔을 입에 털어 넣을 때 방을 둘러보았다. 그는 이미 이곳에 여러 차례 와 본 적이 있으니 이 행동은 궁금해서라기보다는 매사를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그의 버릇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곳은 초라한 가구를 갖춰놓은 방으로 옷장의 내용물만 아니면 누가 보아도 거기 거주하는 사람은 평범한 노동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사업 준비? 유대인이 물었다. 그렇소. 사익스가 대답했다. 그러니 할 말이 뭔지 해보시오. 첫 시에 있는 금고 말인데, 빌. 유대인이 의자를 앞으로 끌어당기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게 어쨌다는 거요? 사익스가 되물었다. 아하,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알면서 왜 그러나 자네. 유대인이 말했다. 낸시, 이 남자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안 그래? 아니, 그 남자 모르는데? 사익스 씨가 비아냥거렸다. 아니면 그 남자 알려고 하지 않든지 그게 그거지만. 닦아놓고 말하시지 거기 앉아서 눈이나 껌뻑거리면서 감질나게 하지 말고 강도직 생각을 제일 먼저 해놓고도 아닌 것처럼 내숭 떨지 말란 말이요. 그래, 무슨 말을 하려는 거요? 조용히, 빌, 조용. 유대인은 사익스의 성질을 막으려고 했지만 공연한 헛수고였다. 누가 들어, 누가 듣는다고. 들으라고 해? 사익스가 말했다. 난 아무 상관 없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사익스도 이 일에 상관이 있었던지라 생각을 좀 해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었다. 자, 자. 유대인이 달래며 말했다. 그저 조심하라는 그런 거지 다른 뜻은 없어. 여보게, 그 첫 시에 있는 금고 말이야. 언제 할 거야, 빌. 언제 할 거냐고. 그런 도금은 처음 봤어. 이 사람아, 그건 굉장해. 유대인이 손을 비벼대고 기대감에 도취해서 눈썹을 추워 올리며 말했다. 절대 안 할 거요. 사익스가 냉랭하게 대답했다. 절대 안 한다고? 유대인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을 따라했다. 안 해. 되질 않아. 사익스가 대꾸했다. 적어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딱딱 들어맞게 꾸밀 수 있는 일이 아니요. 그렇다면 이를 제대로 추진한 게 아니잖아. 유대인이 화가 나서 창백해진 얼굴로 말했다. 그런 얘기라면 하지도 마. 그렇지만 난 얘기해야겠소. 사익스가 반박했다. 당신이 뭔데 그런 얘기를 하지도 말라는 거요. 내가 말을 주겠는데 토비 크래켓이 그곳에서 두 주 동안이나 얼쩡거려봤지만 하인 하나 낚을 수가 없었대. 비일. 그러니까 자네 얘기가. 상대방이 열을 올리기 시작하자 유대인이 부드러워지며 말했다. 그 집에 있는 두 놈 중 어느 하나도 끌어들이지 못했다 이건가? 그래 그렇단 말이오. 사익스가 대답했다. 늙은 주인 옆연네가 그것들을 20년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500파운드를 준다 해도 이리 안 낄 거라는 거요. 그렇더라도. 영감이 두 손을 무릎에 떨어뜨리면서 말했다. 이건 허무한 일이네. 여보게 우리가 그렇게 작심했는데 그냥 놓치다니. 그건 그렇소만. 사익스씨가 말했다. 재수가 없어. 긴 침묵이 이어졌고 유대인은 아기를 담은 표정으로 얼굴에 잔뜩 주름을 잡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사익스는 페익인을 간간히 훔쳐봤다. 낸씨는 이 집털이 강도의 성질을 도두지 않으려는 듯 오가는 얘기를 전혀 못 들은 척 불에다 시선을 고정시킨 채 앉아있었다. 페익인 사익스가 상당히 지속된 침묵을 깨고 말을 꺼냈다. 만약 밖에서 들어가 안전하게 일을 처리한다면 금화 50량을 더 쓰겠소? 그러지. 갑자기 정신이 든 듯 유대인이 말했다. 거래된 거요? 사익스가 물었다. 그래 그렇게 하지. 유대인이 흥분해서 얼굴에 모든 근육을 실룩거리고 두 눈은 번뜩이며 대꾸했다. 그렇다면 사익스가 냉정하게 말했다. 원하는 대로 당장 해치우도록 하겠소. 토비하고 나하고 그저께 밤 그 집 담장을 넘어가서 문장이랑 덧돌 벽돌을 다 두드려봤소. 밤에는 금고에다 감옥처럼 빗장을 쳐두는데 우리가 안전하고 조용히 깨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긴 하지. 거기가 어딘데 빌? 유대인이 안다라며 물었다. 뭐 도움이 필요하진 않나? 자네하고 톱이면 되겠어? 필요없소. 사익스가 말했다. 그저 탈의 송곳하고 사내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 송곳은 우리가 갖고 있으니 애나 하나 찾아주시지. 사내에라. 유대인이 외쳤다. 아, 그럼 그건 창틀이겠구나. 그래? 그게 뭔지는 신경 끄게. 사익스가 대답했다. 난 애가 필요하고 너무 큰 놈이면 안 돼. 여보게 빌. 또 뭐요? 사익스가 물었다. 유대인이 아직 불을 응시하고 있는 내실을 고개짓으로 가리키며 그녀를 방에서 내보내라는 뜻을 비쳤다. 사익스는 그럴 필요가 뭐 있겠냐며 성가신 듯 어깨를 으쓱 들어 보였으나 그의 뜻을 따라서 낸시 양에게 맥주 한 단지를 가져오라고 했다. 지금 맥주 마시고 싶은 게 아니지? 낸시가 팔짱을 끼고 차분하게 앉은 채 말했다. 가져오라면 가져와. 사익스가 대답했다. 웃기지 마. 여자가 침착하게 응수했다. 어서 계속해요 페이긴. 난 뭐라고 할지 다 알아. 빌. 나는 신경 안 써도 돼. 그래도 유대인은 머뭇거렸다. 사익스는 좀 놀라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 친구가 같이 있다고 신경이 쓰이는 거요 페이긴? 마침내 그가 물었다. 이젠 믿어도 될 만큼 오래 한 사이잔소. 아니면 뭐 악마가 씌였나. 이 여잔 말 옮기고 다닐 애가 아니야. 그렇지 낸시. 난 절대 안 그래. 젊은 아가씨가 탁자 쪽으로 의자를 잡아 끌고 탁자에 팔꿈치를 얹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렇고 말고 네가 안 그러네라는 건 잘 알아. 유대인이 말했다. 하지만 그리고 다시금 늙은이가 말을 멈췄다. 그런데 뭐요? 사익스가 물었다. 혹시 저 저번에 그날 저녁처럼 기분이 상하지는 않을까 해서 그랬을 뿐이야. 유대인이 대답했다. 이 고백을 듣고 난 낸시 양은 커다란 웃음보를 터뜨렸고 브랜디 한 잔을 삼키더니 도전적인 태도로 머리를 흔들고 계속 밀고 나가 엄살부리지마 같은 여러 가지 구호를 갑자기 외쳐댔다. 이 말을 들은 두 신사부는 안심하는 듯 했다. 자 페이긴. 낸시가 웃으며 말했다. 당장 빌에게 털어놔요. 올리버 얘기 말이야. 하 너 참 똑똑하구나. 이렇게 날카로운 여자애를 본 적이 없다니까. 유대인이 그녀의 목돌미를 톡톡 쳐주며 말했다. 내가 얘기하려는 것이 바로 올리버에 관한 것이었어. 진짜로. 하하. 그 애가 뭐 어쨌다는 거요? 사익스가 물었다. 바로 자네가 쓸 아이네. 유대인이 콧등에 손가락을 대고 기괴하게 심들거리면서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애가? 사익스가 소리쳤다. 그 애를 데려가 빌. 낸시가 말했다. 내가 자기라면 그렇게 할 거야. 걔가 다른 애들만큼 뭐 대단하진 않을지 모르지만 지금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니잖아. 그저 문만 열어주면 되는 거잖아 빌. 그것뿐이라면 별 탈 없으래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페이긴이 맞장구를 쳤다. 그 아인 지난 몇 주간 훈련을 잘 받았어. 이제는 자기 밥벌이를 시작해야 될 때지. 게다가 다른 애들은 덩치가 너무 크잖아. 좋소. 녀석의 몸집이 딱 내가 원하는 크기네. 사익스 씨가 머리를 굴리면서 말했다. 그리고 빌 자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거란 말이야. 유대인이 끼어들었다. 확실하게 겁을 주면 안 그럴 수 없지. 겁을 주라고? 사익스가 말을 반복했다. 네, 경고하건데 겁을 장난으로 주지는 않을 거요. 일에 착수한 뒤 조금이라도 삐딱한 기색이 보이면 내친 김에 그냥 끝장을 내주지. 녀석이 살아있는 꼴을 다시는 못 보게 될 거요. 페이긴. 내게 보내기 전에 그것부터 생각해보시지. 내 말을 명심하라고. 강도가 침대 틀 밑에서 꺼낸 쇠 지레를 들고 균형을 잡아보며 말했다. 다 생각해봤네. 유대인이 힘을 내 대답했다. 난 벌써 그 애를 지켜봤다고. 아주 자세히 말이야. 일단 걔에게 자기도 우리랑 한통속이라는 것을 느끼게만 해준다면 일단 그 녀석 마음속에 자기도 도둑질을 했다는 생각을 심어주기만 한다면 녀석은 우리 것이 되는 거야. 평생 우리 것이. 오호, 일이 이보다 더 잘 되기도 어려울 거야. 늙은 사내는 팔짱을 끼고 머리와 어깨를 끌어들여 둥그렇게 만들면서 기쁨에 넘쳐 말 그대로 자기 몸을 껴안았다. 우리 것이라고? 사익스가 말했다. 말인즉 당신의 것이라는 말이겠지. 뭐 그럴지도 모르지. 유대인이 날카롭게 킥킥 웃으며 말했다. 빌, 자네 마음대로 생각해. 내 거라고 그러지 뭐. 그런데 도대체. 사익스가 자기의 싱글거리는 친구를 사납게 노려보며 말했다. 뭐 때문에 얼굴 허옇게 생긴 애새끼 하나에다 그렇게 별별 신경을 다 쓰는 거요? 런던 야채 시장 바닥에 자빠져 자는 애들 중에서 골라자부려 맛만 먹으면 수십 명씩 있다는 걸 잘 알면서. 왜냐하면 그놈들은 내게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그런 거라네 이 사람아. 유대인이 다소 당황한 듯 대답했다. 데려올 만한 가치가 없어. 말썽이 생기면 개들은 생겨먹은 모양 때문에 일단 유죄를 받거든. 그러면 난 애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이 아이는 제대로 잘만 다루면 말이야. 다른 애들 스무 명 갖고도 못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 유대인이 냉정함을 회복하면서 말했다. 반면에 그 녀석이 다시 한 번 주랭랑을 친다면 그때는 우리도 모두 걸려들게 돼. 그러니 걔는 꼭 우리랑 한 배를 타야 해. 걔가 어떻게 해서 이리로 오게 됐는지는 상관없어. 녀석이 강도질을 같이 했다는 것만으로 난 그놈을 충분히 좌지우지 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건 그게 다야. 자, 불쌍한 어린 것을 처치해버리는 것보다 이게 얼마나 좋은 방법인가 말이야. 아이를 처치하는 건 위험한 일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손해보는 게 많을 테고. 세 사람 모두 열심히 참가해서 좀 더 토론한 결과 다음날 날이 저물면 낸시가 유대인 집으로 가서 올리버를 데려오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예비 사항들을 조정한 후 사익스 씨는 맹렬한 속도로 브랜디를 마시기 시작했고 놀라운 방식으로 쇠지레를 흔들어대며 동시에 매우 비음악적인 노래를 사나운 욕지거리를 섞어서 꽥꽥 불러댔다. 급기야 그는 직업적인 열광의 도가니에 사로잡혀 자기의 집터리 도구가 담긴 상자를 보여주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비틀거리며 상자를 가져왔다. 그는 그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도구들의 속성과 기능과 각각의 제조공법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설명하려고 상자를 여는 순간 바닥에 있는 상자에 걸려 넘어지더니 쓰러진 채 바로 잠이 들어버렸다. 잘자 낸시 유대인이 처음 들어올 때처럼 외투로 몸을 감싸며 말했다. 잘가요 눈이 마주치자 유대인은 아주 찬찬히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그녀는 움찔대는 기색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토비 크래킷이 그런 것처럼 이 문제에 관해서 충실하고 진지했다. 유대인은 다시금 작별 인사를 한 다음 그녀가 등을 돌린 틈을 타서 엎드려져 있는 사익스 씨의 몸에 몰래 발길질을 한번 해주고는 아래층으로 더듬거리며 내려갔다. 항상 이런 식이라니까 유대인이 집으로 가면서 중얼거렸다. 이런 여자들의 제일 나쁜 점은 아주 사소한 일로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감정을 다시 되살리는 것이고 이런 여자들의 제일 좋은 점은 그게 절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지. 하하 금보따리를 걸고서 애를 망가뜨리라고 페이긴 씨는 이런 즐거운 생각으로 시간 가는 것도 있고 진흙과 수렁을 지나 자기의 음울한 거처로 돌아왔다. 그곳에선 미꾸라지가 잠도 안 자고 페이긴이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올리버는 자냐? 그 애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것이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가 던진 첫 마디였다. 몇 시간 전부터 미꾸라지가 문을 열어져 치며 대답했다. 자, 여기 있어요. 아이는 바닥에 마련한 허름한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불안과 슬픔 그리고 이 답답한 옥살이 때문에 너무나 창백해져서 그는 죽은 사람처럼 보였다. 수의를 입고 관 속에 누워있는 그런 죽음의 모습이 아니라 생명이 막 떠나갔을 때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다. 어린 부드러운 영혼은 지금 막 하늘로 날아갔지만 영혼으로 인해 신성했으나 이젠 먼지로 변해가는 육신에 아직은 세상의 더러운 공기가 접촉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내가 따라가야만 되나요? 올리버가 물었다. 그래, 빌이 날 보냈어. 여자가 대답했다. 넌 나랑 같이 가야 해. 무엇 때문이죠? 올리버가 움찔하며 물었다. 무엇 때문이냐고? 여자는 눈을 들어 아이의 얼굴과 마주치자 이내 외면하면서 말을 받았다. 뭐 해로운 일은 아니야. 난 못 믿겠어요. 올리버가 그녀를 자세히 지켜보다가 말했다. 그럼 네 마음대로 생각해. 여자가 억지로 웃으며 대꾸했다. 별 이로운 일도 아니고. 올리버는 자기가 여자의 착한 심성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순간 그녀에게 자신의 딱한 처지를 동정해달라는 호소를 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아직 11시가 채 안 돼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상당히 돌아다닐 테고 그 중엔 누군가가 자기 얘기를 믿어줄 것이라는 생각이 헛득 머릿속을 스쳐갔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자 그는 다소 서두르며 나갈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짧은 순간에 그의 생각이나 의도를 올리버의 동반자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얘기하는 동안 그를 정밀하게 관찰했고 자기가 그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돌아가는지 짐작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는 눈빛을 던졌다. 쉿! 여자가 아이 쪽으로 몸을 숙이며 조심스레 주위를 둘러보고 문을 가리켰다. 소용없는 짓이야. 내가 널 위해 열심히 애써 봤지만 다 쓸모없었어. 넌 몇 겹으로 애워 쌓여 있어. 네가 혹시 여기서 도망을 가게 된다 해도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녀가 힘주어 말하는 태도에 깜짝 놀라서 올리버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올려다 보았다. 그녀는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흥분해서 안색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심정적 진지함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전에도 네가 봉변을 당했을 때 한 번 구해주었고 앞으로도 그럴 테고 현재도 그러고 있는 거야. 여자가 큰 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왔으면 너한테 훨씬 더 거칠게 굴었을 테니까 그 대신 나는 네가 잠자코 순순히 따르게 하도록 약속했어. 네가 만약 안 그러면 넌 너 자신에게도 또 나한테도 해만 끼칠 거고 아마 나를 죽게 만들지도 몰라. 자, 이것 봐.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건대 난 이미 너를 위하느라 이렇게 상처 입었다. 그녀는 서둘러 목과 팔에 난 검푸른 상처를 가리키며 매우 빠르게 얘기를 계속했다. 이 점을 기억해. 그리고 지금 당장은 내가 더 이상 너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해줘. 내가 널 도울 수 있다면 도왔을 거야. 하지만 그럴 힘이 없어. 그들이 널 해칠 뜻은 없어. 그리고 너한테 무슨 일을 시키든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쉿. 네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을 쳐. 손을 줘. 자, 어서. 손을 이리 내. 그녀는 올리버가 본능적으로 내민 손을 잡고 입김을 훅 불어 촛불을 끈 다음 그를 끌고 계단을 내려갔다. 어둠에 가려있는 누군가에 의해 문이 재빨리 열렸다가 그들이 나간 후 다시 재빨리 닫혔다. 새를 낸 이른마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여자는 좀 전에 말을 할 때처럼 황급하게 올리버를 끌고 마차로 들어가서 커튼을 닫았다. 마부는 방향을 물어보지도 않고 한순간도 지체 없이 전속력으로 말을 몰고 갔다. 여자는 여전히 올리버의 손을 꽉 잡고 그의 귀에다 이미 전달한 바 있는 경고와 확신의 말을 계속 퍼부었다. 모든 일이 급하고 빠르게 진행되어 전날 밤 유대인의 발길이 닿았던 그 집 앞에 마차가 섰을 때 올리버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떻게 그리로 오게 됐는지 거의 생각해볼 겨를이 없었다. 아주 짧은 한순간 올리버는 아무도 없는 거리로 급히 눈길을 던졌고 그의 입술엔 도와달라는 외침이 걸려있었다. 그러나 너무나 고뇌에 찬 어조로 자기를 생각해달라고 애원하는 여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라서 그는 차마 소리를 지를 마음을 얻지 못했다. 그가 머뭇거리는 동안 기회는 사라졌다. 그는 이미 집안에 들어와 있고 문은 닫혀버렸다. 이쪽으로 그제야 여자가 잡았던 손을 놓으며 말했다. 빌 어이 사익스가 계단 꼭대기에서 촛대를 들고 나타나서 대답했다.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 자 어서 와 이것은 사익스 같은 기질의 사람에게선 좀처럼 보기 드문 마음에서 우러나온 환영의 인사였다. 10장 올리버는 사익스에게 손을 붙잡힌 채 많은 골목길과 시장을 지나 오랫동안 걸은 뒤 마차를 타고 교회를 지나 마침내 사익스의 공범들과 합류한다. 강도의 거사는 다음날 꼭두새벽이다. 한동안 그들은 잠을 잤는지 아니면 자는 척을 하고 있었는지 벽난로에 석탄을 던져 넣으려 한두 번 일어난 반이 말고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올리버는 꾸벅꾸벅 무거운 잠에 빠져 응산한 새끼리에서 방황하고 어두운 교회 묘지 근방을 헤매는 꿈을 꾸었다. 아니면 지난 하루에 이런저런 광경으로 되돌아갔다가 토비 크래킷이 벌떡 일어나며 한시 반이 됐다고 하는 소리에 번쩍했다. 단번에 나머지 둘도 일어나서 모두 다 분주히 떠날 채비를 했다. 사익스와 그의 동료는 커다란 검은 숄로 목과 턱을 감싸고 오버코트를 걸쳐 입고 반이는 찬장을 열고 장비들을 꺼내서 주머니에 바쁘게 쑤셔 넣었다. 탕탕이 좀 줘 반이 토비 크래킷이 말했다. 여기 있어요. 반이가 권총 두 자루를 꺼내며 대답했다. 손수 장전하세요. 좋아. 토비가 권총을 집어넣으면서 대답했다. 까만 마스크, 열쇠, 탈의 송곳, 까만 등 하나도 빼먹은 거 없지? 토비가 외투 안감에 달린 고리에 작은 쇠지레를 걸어매며 물어봤다. 다 됐어. 그의 동료가 데코했다. 저기 판때기 좀 가져와 바니.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바니 손에서 굵은 몽둥이를 받았고 바니는 또 하나를 토비에게 건네준 뒤 올리버의 왕토끈을 매주느라 분주했다. 자, 가자. 사익스가 손을 앞으로 내밀며 말했다. 올리버는 평소에 본 적이 없는 이 이상한 행동과 분위기 그리고 억지로 마신 술 때문에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사익스가 내민 손에 기계적으로 자기 손을 맡겼다. 토비, 아이의 그쪽 손을 잡게 사익스가 말했다. 밖을 한번 살펴봐, 바니. 바니는 문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사방이 조용하다고 전했다. 두 강도는 올리버를 사이에 끼고 밖으로 나갔다. 칠흑 같은 밤이었다. 안개는 초저녁보다 더욱 짙어졌고 비록 빗방울이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대기가 매우 축축했다. 올리버의 머리카락과 눈썹은 집을 나간 지 몇 분 안 되어 주위에 떠다니는 반쯤 얼어붙은 습기로 뻣뻣해졌다. 음내를 질러가자. 사익스가 속삭였다. 이 밤에 큰 길로 나와 우리를 볼 사람은 없을 거야. 토비는 수긍했고 그들은 늦은 시간이라 완전히 인적이 끊긴 작은 읍의 큰 길을 바삐 지나갔다. 침실 창문에서 간간히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쉰 목소리로 짖는 소리가 가끔씩 밤에 정적을 깼다. 그러나 돌아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교회의 종이 누시를 칠 무렵엔 읍내를 완전히 벗어났다. 그들은 발을 바삐 놀리며 왼쪽으로 난 길로 들어섰다. 4분의 1 마일쯤 들어가 벽으로 둘러싸인 어느 외딴집 앞에 멈춰섰고 토비 크리킷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눈 깜짝할 사이에 담장 위로 올라갔다. 다음엔 예 차례다. 토비가 말했다. 들어올려. 내가 붙잡을 테니. 올리버가 주위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사익스는 올리버의 겨드랑이를 꽉 붙잡았고 3, 4초 후에 토비와 올리버는 담장 반대편 잔디밭에 누워있게 되었다. 곧바로 사익스가 뒤따라 넘어왔다. 그들은 집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그제야 올리버는 처음으로 살인은 아니더라도 집털이와 강두질이 이 원정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슬픔과 공포로 거의 미칠 지경이 되었다.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죽인 공포의 비명을 질렀다. 그의 눈에는 뿌연한 개가 어른거렸고 잿빛 얼굴에는 식은 땀이 맺혔으며 두 다리에 힘이 빠져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일어나. 사익스가 화가 나서 부르르 떨더니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며 중얼거렸다. 일어나. 일어나지 않으면 이 잔디에다 네 머리통을 부숴서 산산히 뿌려놓겠다. 아 제발 절 보내주세요. 올리버가 소리쳤다. 벌판에 가서 죽더라도 절 놔주세요. 다시는 런던 근처에도 안 올게요. 다시는 다시는요.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둑질만은 시키지 마세요. 하늘나라의 어여쁜 천사들 생각해서라도 절 좀 봐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호소를 들은 사내는 끔찍한 욕을 하고 권총의 공이치기를 당겨 세웠는데 그때 토비가 총을 잡아채며 손으로 아이의 입을 막고 집 쪽으로 질질 끌고 갔다. 쉿. 사내가 외쳤다. 그건 여기서 안 돼. 한마디만 더 하면 내가 손수 머리통을 갈라서 죽여줄 거야. 그건 소리도 안 나고 아주 확실하고 점잖은 방법이지. 자 빌. 덧문을 비틀어 열어. 얘는 이제 괜찮을 거야. 내가 보장하지. 얘 나이 또래는 더 숙달단 애들도 추운 밤이면 그렇게 1, 2분간 소동을 피우기도 해. 사익스는 이런 일에 올리버를 보낸 페이긴한테 끔찍한 저주가 내리길 빌고서 힘을 주어 쇠지레를 눌렀으나 소리는 거의 나지 않았다. 잠시 지체가 되고 토비의 도움을 좀 받아 덧문을 열었다. 그것은 집 뒤쪽의 작은 격자창으로 땅에서 5피트 반 정도 되는 높이였고 복도 끝의 부엌이나 술 빚는 방으로 나아있었다. 창구멍이 매우 작았기 때문에 그 집 사람들은 문단속을 확실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으나 올리버 정도의 애를 들여보낼 만큼은 됐다. 사익스 씨가 기술을 잠깐 써본 것만으로도 잠긴 격자창을 푸는 데는 충분했으니 이제 창도 열리고 말았다. 잘 들어 요해송이야. 사익스가 주머니에서 까만 등을 꺼내서 올리버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며 속삭였다. 널 저 안으로 집어넣을 거야. 이 등을 가지고 가서 정면 계단으로 살그머니 올라가서 작은 거실을 지나 앞문을 따고 우리를 들여보내. 위쪽에 빗장이 있는데 네 손이 안 닿을 거다. 토비가 끼어들었다. 거실 의자 갖다 놓고 올라가라. 거기에 세 개가 있거든. 빌. 아주 커다란 일각수 그림이랑 황금 갈퀴가 새겨진 의자들이야. 그게 주인 만화님네 문장이거든. 야 조용히 못해. 사익스가 위협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방문은 열려있냐? 활짝 열려있지. 토비가 안을 들여다보고 확인한 후 대답했다. 근사한 건 놈들이 늘 문을 열어둔다는 거야. 안에 있는 개가 잠이 안 오면 복도를 왔다 갔다 하라고 말이야. 하하. 오늘 밤은 바니가 개를 밖으로 꼬셔냈지. 아주 깨끗해. 비록 크래키 씨가 겨우 들릴 정도로 가만히 속삭이며 소리 없이 웃었으나 사익스는 조용히 하라고 위험있게 명령했다. 토비는 시키는 대로 했고 먼저 전등을 꺼내서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머리를 창문 아래 벽에 바싹 대고 손은 무릎에 얹어 등으로 발판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자 사익스는 그를 올라타더니 올리버를 다리부터 살짝 창으로 밀어놓고 옷깃을 쥔 채 집안 바닥에 안전히 내려놓았다. 이 전등을 가져가 사익스가 방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저기 앞에 있는 계단 보이지? 올리버가 살았다기보다는 거의 죽은 것 같은 상태로 겨우 네 했다. 사익스는 권총 총구로 문쪽을 가리키며 그 끝까지가 다 사정거리라는 것 그리고 만약에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바로 그 순간 죽어 넘어지리라는 것을 짧게 일러줬다. 1분이면 끝난다. 사익스가 여전히 낫게 속삭였다. 내가 널 놔주자마자 일을 시작해라. 잠깐! 무슨 소리야? 다른 사내가 속삭였다. 그들은 귀를 기울였다. 아무것도 아니야. 사익스가 올리버를 잡고 있던 손을 놓으면서 말했다. 자! 순간 소년은 온 감각을 집중했고 시도를 해보다 죽는 안이 있더라도 마지막 힘을 다해 거실 계단으로 뛰어올라 그 집 식구들을 깨우기로 단당히 결심했다. 이 생각이 머리에 꽉 차서 그는 즉시 그러나 살금살금 나아갔다. 돌아와! 사익스가 갑자기 소리를 냈다. 돌아와! 돌아오라고! 갑자기 쥐죽은 듯한 정적이 깨지고 커다란 외침 소리가 이어지자 겁에 질린 올리버는 들고 있던 전등을 떨어뜨린 채 앞으로 나아가지도 도망가지도 못한 채 벌벌 떨었다. 다시 외치는 소리가 반복되자 옷을 반쯤 걸친 사내 둘이 계단 위에 서 있는 영상이 눈앞에서 빙빙 돌다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을 쳤다. 사익스가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서 연기가 사라지기 전에 올리버의 옷깃을 잡아챘다. 그는 벌써 후퇴하기 시작한 집 안 사내들에게 권총을 쏘면서 아이들을 끌어올렸다. 팔을 더 꽉 잡아! 사익스가 그를 창문 위로 끌어내며 말했다. 여기 솔 좀 줘! 애가 총에 맞았어! 어서! 빌어먹을! 이놈 피 흘리는 것 좀 보게! 커다랗게 울려대는 벨소리가 총소리와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와 뒤섞였고 울퉁불퉁한 땅을 빠르게 질주하는 걸음에 자기 몸이 실려가는 느낌이 왔다. 그리고 소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죽음처럼 서늘한 느낌이 아이의 가슴에 스며들었고 그는 더 이상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터리는 실패했소. 토비가 희미하게 말했다. 그건 나도 알아. 유대인이 주머니에서 꺼내 신문 조각을 가리켰다. 그 밖엔 애가 총에 맞았어. 우린 뒤쪽 벌판으로 튀었지. 애를 끼고 곧장 질러갔소. 울타리를 넘고 개천을 건너서 말이야. 놈들이 아주 바짝 쫓아갔어. 제기랄. 동네 사람들이 다 깼다니까 개들도 몰려오고. 아이는 빌이 그 애를 등에 업고 바람처럼 휙 내달렸소. 우린 멈춰서서 둘이 같이 애를 끌고 뛰어오려고 했는데 애가 고개를 떨어뜨리고 차갑게 식더라고. 놈들은 우릴 아주 바짝 쫓아오고 있었소. 그래서 잡히면 교수되다 하고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소. 우린 헤어졌고 어린 놈은 도랑에 버렸소. 살았건 죽었건 내가 아는 건 그게다요. 유대인은 더 이상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고함을 꽥 질렀고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방문을 열고 집에서 뛰쳐나갔다. 11장 모질게 추운 밤 문 밖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올리버가 살던 구빈원에서 간호부장직을 맡고 있던 코니 부인은 자그마한 자기 방에 환한 벽난로 앞에 앉아 잠옷 흡족하게 작은 원탁을 바라보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거기에 맞는 크기의 쟁반이 놓여 있었고 대개의 간호부장들이 즐기는 가장 감사할 만한 식사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다. 사실 코니 부인은 차 한 잔을 마시며 여유를 즐기려던 참이었다. 그녀는 탁자에서 벽난로로 눈을 돌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주전자가 작은 목소리로 뽀글뽀글 노래 부르는 것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내적 만족도는 분명히 증가하여 코니 부인은 미소를 띌 정도가 되었다. 그래 간호부장이 탁자에 팔꿈치를 기대고 사색에 잠겨 벽난로를 쳐다보며 말했다. 분명히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이 주위에 아주 많아. 아주 우리가 모르고 지나쳐서 그렇지. 코니 부인은 그런 사실을 모르는 극빈자들의 무지목매를 개탄하듯 찌푸리며 고개를 흔들었다. 이온스짜리 양철차통의 가장 깊숙한 구석에 은수저를 쑥 집어넣고는 차를 끓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막 첫 번째 잔을 맛보고 있을 때 살그머니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녀를 방해했다. 어휴 그냥 들어와 코니 부인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할망구 하나가 또 죽어가는 모양이군. 늘 내가 뭐 좀 먹고 있을 때만 골라서 죽는다니까. 거기 서서 찬바람 들어오게 하지 말란 말이야. 이번엔 또 뭐야?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보인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내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어머나 간호부장이 한결 상냥한 어조로 외쳤다. 범벌시세요. 여기 대령했습니다. 보인 범벌시가 밖에서 신을 문지르고 외투에 묻은 눈을 터느라 이제야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는 한 손엔 삼각 모자를 다른 손엔 보따리를 들고 있었다. 문을 닫을까요? 보인 숙녀는 문이 닫힌 방에서 범벌시와 담화를 나누는 것이 부적절한 행실이 될까 우려해서 선뜻 대답을 하지 않고 수줍어 했다. 범벌시는 이렇게 머뭇거리는 틈을 타서 또 매우 춥기도 해서 허락 없이 그냥 문을 닫았다. 날씨가 모지러요. 범벌시 간호부장이 말했다. 정말 그렇군요 부인 말단 교구관이 대답했다. 반교부정 날씨라고요 이건 코니 부인 우리가 복받은 오늘 오후에 4파운드짜리 빵 20개 하고 치즈 한 개 반을 배급했는데도 그놈의 극빈자들은 여전히 만족을 안 해요. 물론 안 하겠지요. 과연 만족할 때가 있을까요 범벌시? 간호부장이 차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말했다. 글쎄 말이에요. 만족할 때가 없지요. 범벌시가 맞장구를 쳤다. 어떤 사내한테 마누라가 있고 대가족인 것을 참작해서 4파운드짜리 빵하고 큰 치즈 정어리 하나를 다 주면 그가 고마워하는 줄 아세요? 고마워할 줄을 몰라요. 도대체 동전 한 입도 아까운 것들이라니깐. 그 남자가 어떤 줄 아세요 부인? 글쎄 석탄도 달라는 거예요. 손수건에 담을 만큼이라도 좀 달라고 말이에요. 석탄이라. 석탄 갖고 뭘 할 거야 지놈이. 치즈 굽는 데다 쓰고는 다시 와서 더 달라고 할 거라고요. 그것들은 그런 식이에요. 오늘 석탄을 앞치마로 한 보따리 싸서 줘도 내일 모레쯤엔 또 와서 더 달라고 한다니까요. 석고판만큼이나 아주 뻔뻔스러워요. 범벌시 그래도 원외구제가 나쁜 것은 아니지요? 당신은 경험이 많으신 양반이니 잘 아시겠지요. 어때요? 코니 부인 자신의 우월한 식견을 의식한 사람이 짓는 그런 미소를 지으며 말단 교구관이 말했다. 원외구제란 말이요. 잘만 관리하면 잘만 관리한다면 부인 교구의 안전장치예요. 원외구제의 제일 큰 원칙은 극빈자에게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만 정확히 골라서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쳐버려서 구걸하러 오질 않거든요. 세상에 코니 부인이 외쳤다. 참 기발하군요. 정말 그래요 부인 이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범벌시가 대답했다. 그것이 제일 큰 원칙이지요. 그래서 신문들을 보면 병든 일가족에게 구제품으로 치즈 조각을 내주었다는 사례들이 늘 나오잖아요. 전국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요즘 규칙이지요. 그렇지만 교구관이 보따리를 푸느라 잠시 말을 멈추었다. 이것은 공무상 비밀이니 함부로 발설하시면 안 됩니다 부인. 우리처럼 교구관리들 사이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이건 교구에서 환자실용으로 주문한 포트와인이요. 진짜로 신선하고 순수한 포트와인인데 오늘 오후에 통해서 꺼낸 거요. 종소리처럼 해맑아요. 가라앉는 것도 하나 없이. 그는 그것을 찬장 선반 위에 놓았다. 돌아가시는 길이 추울 텐데요 범블씨. 간호부장이 말했다. 바람이 쌩쌩 불지요 부인. 범블씨가 포트깃을 울리며 대답했다. 사람 귀를 잘나가고도 남을 정도예요. 간호부장은 작은 주전자에서 눈길을 돌려 문쪽으로 가는 말단 교구관을 쳐다보았다. 말단 교구관이 작별인사의 예비 조치로 헛기침을 하자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혹시 혹시 차나 한 잔 같이 안 하시겠냐고 물었다. 범블씨는 즉시 옷깃을 다시 내리고 모자와 단장을 의자에 얹은 후 다른 의자를 탁자 가까이로 끌어왔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면서 숙려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작은 차 주전자에 눈길을 고정시키고 있었다. 범블씨가 다시 기침을 하고 희미하게 미소를 머금었다. 코니 부인은 찬장에서 찻잔과 잔받침을 하나씩 더 가져오느라 일어섰다. 다시 자리에 앉은 그녀의 눈이 다시금 그 늠름한 말단 교구간의 눈과 마주쳤으나 그녀는 볼이 발그레하게 상기된 채 차 끓이는 일에 몰두했다. 범블씨는 다시금 허기침을 했는데 이번엔 아까보다 훨씬 더 소리가 컸다. 달게 탈까요 범블씨? 간호부장이 설탕통을 지우면서 울었다. 아주 달게 해주세요 부인 범블씨가 대답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코니 부인에게 눈길을 고정시켰다. 도대체 말단 교구간이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부드럽게 바라본 적이 있다면 바로 이 순간에 범블씨가 그 말단 교구간일 것이다. 준비된 차가 말없이 건네졌다. 범블씨는 빵 조각이 자기 반바지의 광채를 더럽히지 않도록 무릎에 손수건을 펴고 먹고 마시기 시작했다. 그는 가끔씩 깊은 한숨을 쉬어 이 즐거움에 변화를 주었는데 이것이 식욕의 해가 되기는 오히려 차와 토스트 분과에서의 그의 활동을 더욱 촉진시키는 것 같았다. 고양이를 키우시는 군요 부인 불을 쬐고 있는 고양이를 바라보며 범블씨가 말했다. 고양이 새끼들도 있네요. 제가 고양이를 얼마나 좋아한다고요 범블씨 모르셨죠 간호부장이 대답했다. 코니 부인 범블씨가 차 숟가락으로 박자를 맞추며 천천히 말했다. 내가 하려는 말은 부인 고양이든 고양이 새끼든 당신과 같이 살면서 집을 안 좋아한다면 그놈은 멍청이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부인 아이 범블씨도 코니 부인이 내숭을 떨었다. 사실을 감춰봤자 감춰지나요 뭐 범블씨가 일종의 육감적인 위험을 갖추고 천천히 차 숟가락을 흔들며 말하자 자신의 말을 두 배로 인상적으로 만들었다. 그런 놈은 기꺼이 물에 빠뜨려 죽이겠소. 그러면 당신은 잔인한 남자가 되네요. 간호부장이 교구간에 잔을 받으려 손을 내밀면서 쾌활하게 말했다. 게다가 아주 냉정한 남자도 되고요. 냉정하다고요 부인 범블씨가 말했다. 냉정하다? 범블씨는 더 이상 말없이 자기의 컵을 내밀면서 그것을 받는 코니 부인의 작은 손가락을 지그시 누른 뒤 레이스가 달린 자기 조끼를 손바닥으로 두 번 탁탁 두드리더니 크게 한숨을 쉬었다. 그러고는 의자를 벽난로에서 조금 더 멀리 물렸다. 그곳에 있는 것은 둥근 탁자였다. 코니 부인과 범블씨는 서로 별로 거리를 안 두고 얼굴을 마주한 채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다. 범블씨가 탁자에 붙은 채 벽난로에서 물러나며 자기와 코니 부인 사이의 거리를 더 늘렸으니 일부 분별 있는 독자들은 틀림없이 이 행동에 대해 경탄하며 이를 범블씨가 택한 아주 영웅적인 행위로 간주하고자 할 것이다. 범블씨는 계속 조금씩 조금씩 의자를 옆으로 움직여 거리를 두었다. 그러나 범블씨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간에 탁자가 둥근 모양이었던 까닭에 범블씨가 의자를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는 것은 결국에는 둘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일이 되었다. 원을 크게 그리며 계속 돌아 마침내 그의 의자는 간호부장의 의자에 바싹 붙게 되었다. 정말로 두 의자는 서로 딱 맞닿았고 그제야 범블씨는 멈추었다. 자 이때 만약 간호부장이 의자를 오른쪽으로 움직였으면 불에 대었을 것이고 왼쪽으로 갔으면 범블씨의 팔에 안겨버렸을 것이다. 그러니 그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범블씨에게 차를 한 잔 더 건넬 뿐이었다. 냉정하다고요 코니 부인 범블씨가 차를 저으며 간호부장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코니 부인 당신도 냉정한가요? 망치케라 간호부장이 소리쳤다. 독신 독신 남성이 하기엔 좀 야릇한 질문이군요. 뭘 알고 싶으신가요? 범블씨. 말단 교구관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차를 다 마신 후 토스트 한쪽을 해치우고 무릎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털어버리더니 입술을 닫고 유유하게 간호부장에게 키스를 했다. 아니 범블씨 이 분별 있는 숙련은 속삭이는 소리로 말했는데 어찌나 심하게 놀랐는지 목소리를 내지도 못했다. 범블씨 소리 지를 거예요? 범블씨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천천히 그리고 위험을 부린 태도로 간호부장의 허리에 팔을 둘렀다. 숙련은 이미 소리를 지르겠다는 의도를 공언한 바 있고 이런 대담한 짓을 거듭 당하고 물론 소리를 지를 참이었으나 급한 노크소리에 이런 수고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 소리가 나자마자 범블씨는 매우 민첩하게 포도주병 쪽으로 뛰어가서 굉장히 격렬하게 술병의 먼지를 닦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간호부장은 누구냐고 사납게 물었다. 마님 다름이 아니오라 샐리 알맘이 막 가고 있는 중인데요. 말라 비틀어지고 끔찍하게 못생긴 극빈자 노파가 안으로 머리를 들어놓으며 말했다. 뭐라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간호부장이 버럭 화를 내며 물었다. 내가 그 알맘을 살릴 수는 없잖아 안 그래 그렇지요 마님 그렇고 말고요 노파가 서둘러 말을 붙였다. 아무도 그럴 수 없지요 전혀 손 쓸 수 없는 지경이 니까요 저도 갓난애들 부터 튼튼한 장정들까지 사람 죽는 건 숱하게 봐와서 죽음이 오고 있을 때는 확실히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 무슨 근심이 있나봐요. 발작을 안 할 때는 마님 꼭 들으셔야 할 일이 있다고 하거든요. 마님이 오시기 전에는 안 죽겠대요. 이 말을 들은 훌륭한 코니 부인은 윗사람을 고의로 성가시게 하지 않고는 죽지도 못하는 할망구들에 대해 갖가지 악담을 투덜댔다. 그녀는 손에 걸리는 대로 두꺼운 수를 서둘러 걸치더니 범벌 씨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그냥 있어달라고 짧게 부탁했다. 그녀는 전갈하러 노파에게 빨리 걸으라고 밤새 계단에서 절뚝거리고 있을 거냐고 닥달하며 매우 우아하지 못하게 뒤따라 방을 나섰고 가는 길 내내 잔소리를 했다. 혼자 남은 범벌 씨의 행동은 다소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는 찬장을 열어 찻숟가락 개수를 세고 설탕 집게에 무게를 달아보고 은채 우유 단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진짜 은인지 확인하며 자신의 호기심을 해소한 뒤엔 삼각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매우 장엄하게 춤을 추며 탁자를 꼭 내바퀴 돌았다. 이 범상치 않은 공연을 마친 후 그는 다시 삼각 모자를 벗어 벽난로를 등진 채로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정확한 재산 목록을 머릿속으로 튕겨보고 있는 듯 보였다. 간호부장은 죽어가는 할멈이 혼수상태에서 깨어나기를 초조하게 지켜보다가 난로가의 노파들에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느냐고 앙칼지게 물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거예요 마님. 두 번째 노파가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누구든 죽음은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침착해야 됩니다. 침착해야 돼. 금세 우리 모두를 데리러 온다니까요. 닥치지 못해 이 노망난 천치야. 간호부장이 엄하게 말했다. 이봐 마사 말해봐. 저 할멈이 전에도 이랬어? 자주 그랬어요. 첫 번째 노파가 대답했다. 하지만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두 번째 노파가 덧붙였다.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더 정신이 돌아올 거라고요. 그리고 마님 주의하세요. 길지 않을 테니. 길건 짧건 간에 간호부장이 딱딱거리며 말했다. 정신이 돌아올 때 난 여기 없을 거야. 그러니 둘 다 잘 들어. 다시는 공연한 일로 신경쓰게 하지마. 이 집에 있는 노파들이 죽어 나갈 때마다 들여다보는 게 내 임무가 아니야. 그러고 싶지도 않고 명심해. 이 버르장머리 없는 할망구들아. 한 번만 더 날 바보 취급하면 버릇을 확실히 고쳐놓을 테다. 두고 봐. 그녀가 뛰어나가려는 순간 침대 쪽으로 몸을 돌린 두 노파가 소리를 질러서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다. 환자는 곧바로 몸을 일으키고 그들을 향해 두 팔을 뻗고 있었다. 저건 누구야? 할멈이 공허한 목소리로 외쳤다. 쉿 쉿 두 노파 중 하나가 할멈에게 몸을 굽히며 말했다. 누워 누우라고 살아있는 한 다시는 눕지 않을 거야 할멈이 버티면서 말했다. 꼭 얘기를 해야 돼 이리 와 더 가까이 당신 귀에 속삭일 수 있게 말이야 할멈은 간호부장의 팔을 꽉 잡아 침대 옆 의자에 강제로 앉히고 막 말을 시작하려다가 주위를 주위를 보니 두 노파가 잔뜩 궁금해하며 얘기를 엿들으려고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저것들을 내보내 할멈이 졸린듯이 말했다. 빨리 빨리 두 노파는 서로 맞장구를 치면서 불쌍한 것이 기력이 빠져서 자기랑 제일 친한 친구들도 못 알아본다고 수탁해 한탄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절대로 곁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온갖 고집을 피웠다. 그러나 그들의 상급자는 그들의 등을 떠밀어 보낸 후 문을 닫고 침상 곁으로 돌아왔다. 방에서 쫓겨난 노파들은 말투를 바꿔 샐리 할멈이 취했다고 열쇠 구멍에 대고 소리소리 질렀다. 이제 내 말을 들어봐. 죽어가는 할멈이 마지막으로 남은 힘을 모두 불러내는 엄청난 노력을 하며 말했다. 바로 이 방에서 바로 이 침대에서 아주 예쁘고 젊은 여자를 간호한 적이 있어. 얼마나 걸었던지 온통 갈라지고 생채기 난 발이 먼지와 피가 뒤범벅인 채로 이 구비넌으로 실려온 여자였지. 그녀는 사내 아이를 낳고 죽었어. 가만히 있어. 그때가 몇 년도였더라. 몇 년이면 어때? 듣고 있던 여자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 여자가 어쨌다는 거야? 그래. 병든 알멈이 다시 이전에 노곤한 상태로 되돌아가면서 중얼거렸다. 뭐가 어쨌냐고 뭐라고 했지? 옳지. 그녀가 사납게 벌떡 일어나며 외쳤는데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두 눈은 이마에서 튀어나올 듯 했다. 내가 그 여자 물건을 훔쳤어. 내가 그랬다니까. 몸이 차갑게 씻기도 전에 말이야. 몸이 차가워지기도 전에 내가 그걸 훔쳤다고. 도대체 뭘 훔쳤다는 거야? 간호부장이 답답하다는 몸짓을 해가며 소리쳤다. 그것 할멈이 상대방의 입에 손을 갖다 대며 말했다. 그 여자가 갖고 있는 유일한 거였어. 몸을 따뜻하게 감싸러 옷이나 먹을 것도 필요했겠지만 그 여자는 그것을 고의 간직하고 있었어. 자기 가슴에다. 세상에 금으로 된 거였어. 아주 비싼 금이었지. 자기 목숨을 살리고도 남을 만한 물건이었다고. 금이라고? 간호부장이 말을 받으면서 다시 뒤로 넘어가는 할멈에게 열렬히 몸을 굽혔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누구 엄마였지? 그게 언제였어? 그 여자가 내게 그 물건을 잘 보관해 달라고 당부했지. 할멈이 신음하며 대답했다. 주위에 있던 유일한 여자가 나였으니 내게 맡긴 거야. 그 여자애가 자기 목에 걸고 있는 그것을 처음 보여주었을 때 나는 벌써 마음속으로 훔쳤다고. 게다가 그 여자애가 죽은 것도 내 탓일지도 몰라. 그 사실을 알렸다면 아마 사람들이 그 사내애한테 좀 더 잘해줬을 텐데. 뭘 알렸으면 그랬다는 거야? 상대방이 말했다. 말해봐. 사내애가 자라면서 엄마하고 아주 비슷해졌어. 할멈은 질문에 개의치 않고 두서없이 늘어놓았다. 그의 얼굴을 보면 그 일을 도저히 잊을 수 없었지. 불쌍한 여자 불쌍한 것. 게다가 그 여자는 그렇게도 어린 나이였고. 잠깐만 얘기할 게 더 있어. 다 얘기한 건 아니지. 그렇지. 그래 그래. 죽어가는 할멈의 말이 점점 희미해지자 간호부장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기울이며 대답했다. 빨리 얘기해 너무 늦기 전에 그 아이의 엄마가 여인이 아까보다 더 격렬하게 애를 쓰며 말했다. 죽음의 고통이 시작될 때 애 엄마가 내게 귓속말로 얘기했어. 만약에 자기 애가 무사히 태어나서 잘 자라면 언젠가 불쌍한 자기 엄마가 누군지 알게 돼도 그리 부끄럽지 않을 날이 올 거라고 말이야. 애 이름은 간호부장이 물었다. 올리버라고 했어. 할멈이 희미하게 대답했다. 내가 훔친 금은 말이야. 그래 그걸 어떻게 했지? 상대가 외쳤다. 그녀는 대답을 꼭 들으려고 몸을 숙이다가 노파가 천천히 뻣뻣하게 다시 앉는 자세로 몸을 세우려 하자 흠칫 뒤로 물러났다. 노파는 목구멍 속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웅얼거리더니 푹 쓰러져 죽었다. 12장 시커먼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길을 건너 눈에 안 띄게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페이긴 그의 귀 가까이에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 유대인이 재빨리 몸을 돌리며 말했다. 자네 그렇소. 낯선 사람이 말을 가로막았다. 여기서 두 시간째 기다리고 있었소. 도대체 어디를 갔다 오는 거요. 여보게 자네 일로 다녀왔어. 유대인이 불안해하며 자기 동료를 쳐다보았고 대답을 하면서 걸음을 늦추었다. 밤새 자네 일로 돌아다녔다고. 아 물론 이겠지. 낯선 사내가 냉수적으로 말했다. 그래 어떻게 됐소. 별로 안 좋아. 유대인이 말했다. 나쁜 일은 아니겠지 설마. 낯선 자가 불쑥 멈추더니 깜짝 놀란 표정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말했다. 유대인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려는 자매 낯선 사내는 그를 막고 막 다다른 집을 가리켰다. 그는 너무 오래 서 있느라 피가 완전히 식어버려서 몸속으로 바람이 쌩쌩 지나다니는 것 같으니까 할 말이 있으면 안에 들어가서 하자고 했다. 페이기는 이 야심한 시간에 손님을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 탐탁지 않은 눈치였고 아내도 불을 지펴놓지 않았다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자기 동료가 단호하게 재차청하자 문고리를 풀었고 자기가 등불을 찾는 동안 가만히 문을 닫으라고 말했다. 무덤처럼 아주 어둡구먼 사내가 더듬더듬 몇 걸음을 내디디르며 말했다. 서두르쇼 문을 닫게 페이긴이 복도 끝에서 석삭였다. 그 순간 커다란 소리를 내며 문이 닫혔다. 내가 그런 게 아니요. 상대가 더듬거리고 걸어오면서 말했다. 바람이 불어 그랬던 건지 아니면 그냥 혼자 닫힌 모양이요. 불을 잘 비춰줘요. 아니면 이 망할 놈의 구멍 속에서 어딘가에 부딪혀서 내 골이 깨져버리겠소. 그는 사내에게 따라오라고 하면서 위층으로 안내했다. 할 이야기가 있으면 여기서 해. 유대인이 1층의 방문 하나를 활짝 열면서 말했다. 우린 이웃사람들에게 절대로 불빛을 보여주지 않으니 촛불은 계단에 놔두고 자 유대인은 이렇게 말하면서 방문 맞은편 위쪽 계단에 촛대를 놓고 방으로 안내해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망가진 안락의자와 커버가 없는 낡은 낡은 소파 같은 것이 있을 뿐 다른 가구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낯선 사내는 지친 듯 소파에 앉았고 유대인은 맞은편에 안락의자를 끌어다 놓고 상대와 마주보고 있었다. 방은 그렇게 어둡지 않았다. 문이 약간 열려 있어 밖에 있는 촛불이 반대쪽 벽에 희미하게 반사되고 있었던 이런 것이다. 그들은 한동안 낮은 소리로 대화를 했다. 앞뒤가 없는 단어들만 간간히 흘러나올 뿐이라 대화를 식별해 낼 수는 없었지만 만약 듣는 사람이 있다면 낯선 사내의 말에 페이기니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내가 상당히 초조해 한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을 나눈지 15분이나 되었을까 멍크스 즉 낯선 사내가 목소리를 약간 높이면서 말했다. 다시 말하지만 계획이 아주 나빴어. 왜 다른 애들과 함께 여기 데리고 있으면서 당장 비열하고 징징거리는 소매치기로 못 만드는 거요. 말은 쉽지. 유대인이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소리를 쳤다. 그럼 그 편을 택했어도 그렇게 못했을 거란 말이오. 멍크스가 단호하게 물었다. 다른 애들한테는 벌써 숱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소. 최대 열두 달 정도만 참고 그렇게 했으면 애는 실형을 받고 종신형 같은 걸로 무사히 나라 밖으로 유배 갔을 거 아니요. 그렇게 되면 누가 좋겠나. 유대인이 공손하게 물었다. 바로 나요. 멍크스가 대답했다. 하지만 나에겐 좋을 게 없어. 유대인이 순종하며 말했다. 그 애가 내게 쓸모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래를 할 때는 양쪽 당사자가 다 있어야 하고 양쪽의 이해관계를 모두 다 고려해야 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 안 그래? 이 친구야. 그래서? 멍크스가 물었다. 난 난 그 애를 사업용으로 훈련시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았지. 유대인이 대답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 애는 다른 애들과 같지 않았다고. 빌어먹을 그랬겠지. 사내가 내뱉었다. 아니면 벌써 오래전에 도둑놈이 됐어야 맞지. 난 그 애를 타락시킬 만한 무슨 약점을 잡고 있질 못했어. 유대인이 불안한 표정으로 자기 동료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 앤 아직 이 사업에 손을 담그지 않았거든. 겁을 줄 만한 게 뭐 없었어. 처음엔 그런 것이 없으면 다 헛수고잖아. 그러니 뭘 할 수 있었겠나. 미꾸라지랑 찰리하고 같이 내보내? 처음에 그랬다가 혼났네. 우리가 송두리째 발각되는 게 아닐까 얼마나 걱정했었다고.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네. 멍크스가 말했다. 물론 아니지 이 사람아. 유대인이 다시 말을 이었다. 지금 그걸 탓하자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만약에 그 일이 없었다면 자네가 우연히 그 애를 보고 누군지 알아채지 못했을 거고 걔가 자네가 찾고 있던 아이라는 것도 영영 몰랐을 거 아니야. 자 그런데 내가 그 여자를 시켜 애를 다시 데려다 놓으니까 이젠 이 여자애가 또 애를 감싸고 도는 거야. 그런 녀은 목을 졸라버려 그냥. 멍크스가 참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아니 지금은 그럴 형편이 아니네 이 사람아. 유대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일처리는 우리한테는 안 맞지. 그렇지 않다면 아무 때나 기꺼이 그렇게 했을 거야. 난 이런 여자애들이 어떤지 잘 알아. 멍크스 그 꼬마가 독해지기만 하면 금세 무슨 나무토막이나 되는 것처럼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야. 자넨 애를 도둑으로 만들고 싶다 이거지. 만약에 애가 살아있다면 이번에는 내가 그렇게 만들 수 있어. 그런데 만일 유대인이 상대방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말했다. 설마 그렇지 않겠지만 만약 최악의 상황이 돼서 걔가 죽는다면 걔가 죽어도 그건 내 책임이 아니오. 사내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말을 막으며 떨리는 손으로 유대인의 팔을 붙잡았다. 이 점을 명심해 패이긴 난 그 일에 전혀 끼어들지 않았다고. 무엇이든 좋지만 걔가 죽는 것만은 반대라고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소. 난 피를 흘리지는 않았어. 그건 탈로가 나게 마련이고 사람을 끝까지 따라다니며 괴롭히지. 만약 걔가 총에 맞아 죽었다고 해도 나는 전혀 개입된 게 아니오. 알겠소. 탈나면 지옥같은 소굴을 확 태워버려. 저건 뭐야? 뭐가? 유대인이 벌떡 일어나서는 이 겁쟁이의 몸을 두 팔로 붙잡으면서 소리쳤다. 어디 뭐가 있어? 저기 사내가 희미하게 빛나는 반대편 벽을 보면서 대답했다. 저 그림자 어떤 여자의 그림자를 봤어. 망토에 본인 모자를 쓰고 단숨에 벽을 스쳐가는 것을 보았단 말이오. 유대인이 잡고 있던 팔을 놓아주었고 그들은 방에서 요란스럽게 달려나갔다. 촛불은 바람에 흔들리며 제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촛불은 그저 텅 빈 계단과 자신들의 새하얗게 질린 얼굴만을 비추어 줄 뿐이었다. 그들은 비상하게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집안엔 깊은 침묵만 드리워 있었다. 13장 서서히 새벽이 다가오자 공기는 더욱 차가워 졌고 안개는 짙은 연기처럼 땅을 따라 감돌았다. 풀립은 촉촉했고 오솔길과 저지대는 온통 진흙과 물기를 가득했다. 올리버는 사익스가 버리고 간 그 지점에서 여전히 꼼짝도 안하고 정신을 잃은 채 누워 있었다. 아침은 빠르게 다가왔다. 희미한 새벽의 여명이 흐릿하게 하늘에 가물거리자 대기는 날카롭게 살을 내는 듯 했다. 굵은 빗방울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잎사귀 없는 덤불 위에 후두둑 내리쳤다. 그러나 올리버는 몸을 두드리는 비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진흙을 침대 삼아 아무런 도움도 없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마침내 고통에 찬 낮은 신음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아이는 신음을 하면서 잠에서 깨어났다. 숄로 되는대로 감아놓은 왼팔은 마비되어 겨드랑이에 축 늘어져 있었고 붕대로 사용한 숄은 피로 푹 절어 있었다. 그는 너무나 기운이 없어서 몸을 일으켜 잘 앉지도 못했다. 간신히 앉아서는 도움을 청하려고 힘없이 주위를 돌아보았고 다시 통증으로 신음했다. 춥고 기진맥진 하여 뼈 마디마디를 덜덜 떨면서 일어서려 했으나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부르르 떨더니 그만 다시 쓰러지고 말았다. 그렇게도 오랫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잠시 정신을 차린 올리버는 그냥 거기 누워 있으면 분명히 죽을 거라고 경고하는 듯한 가슴 속에 섬뜩한 구역질에 정신이 들어 두 발로 일어서서서 걸으려고 노력했다. 머리는 어지러웠고 술취한 사람처럼 앞뒤로 비틀거렸다. 그러면서도 가까스로 몸을 지탱하고 고개를 가슴에 푹 떨어뜨린 채 넘어질 듯이 걸어갔다. 집 근처에 이르자 이 집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는 느낌이 찾아왔다.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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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집의 형체와 모습이 어딘가 친숙해 보였다. 저 정원의 담벼락 그가 전날 밤 무릎을 꿇고 두 사내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었던 잔디밭이 있는 곳이다. 그들이 털려고 했던 바로 그 집 이었다. 올리버가 이 장소를 알아본 순간 얼마나 강렬한 두려움이 엄습해 왔는지 상처의 고통도 있고 오직 도망갈 생각만 하게 되었다. 도망이라. 그는 겨우 서있을 힘 밖에 없었다. 설령 그가 힘이 넘쳐났다 한들 연약하고 어린 몸이 가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는 대문을 밀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기에 옆으로 휙 열렸다. 그는 비틀거리면서 잔디밭을 걸어가 계단으로 기어올라간 후 희미하게 문을 두드렸다. 그러고는 힘이 다 빠져서 작은 현관의 기둥에 기대어 쓰러져 버렸다. 그때는 마침 이 집의 청직이인 자일스 씨와 하인들이 부엌에서 닭화를 들며 간밤의 피로와 공포 때문에 소모한 원기를 회복하던 참이었다. 그때가 두시 반쯤 되었을 걸세 자일스 씨가 말했다. 내가 잠이 깨서 침대에서 뒤척이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았겠나?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주방장은 얼굴이 창백해져서 한여아이에게 문을 닫으라고 했는데 그녀는 하인 브리틀스 한테 대신 부탁을 했고 브리틀스 는 또 땜장이 한테 부탁을 했으나 그는 못 들은 척 했다. 소리가 들렸다고 자일스 씨가 계속 말을 이었다. 처음엔 내가 이건 환청이야 라고 했지. 그러고선 잠을 청하려는데 다시 그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 거야. 무슨 소리였어요? 주방장이 물었다. 뭘 부수는 소리 같더라고. 자일스 씨가 주위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것보다는 절구통에 철봉을 맹렬히 내려치는 소리와 더 비슷했는데요. 브리틀스가 의견을 제시했다. 자네가 들을 때쯤엔 그랬어. 자일스 씨가 응수했다. 하지만 처음에는 뭘 부수는 소리였다고. 난 이불을 벗고 침대에 앉아서 귀를 기울였지. 자일스 씨가 다시 식탁볼을 걷어 둘둘 말면서 이야기했다. 주방장과 하녀는 동시에 어머나 하는 소리를 토해냈고 의자를 서로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자일스 씨가 얘기에 적절한 제스처를 가미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눈을 감고 두어 걸음 걷다가 갑자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둘러 의자로 다시 돌아갔다. 주방장과 하녀는 비명을 질렀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 자일스 씨가 완벽하게 평정을 유지하는 채 하며 말했다. 누가 문 좀 열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아침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다니 참 괴상한 일이로군. 자일스 씨가 주위의 창백한 얼굴들을 둘러보고 아주 멍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문은 열어야 할 것 아닌가 안 들리나 누구 좀? 자일스 씨가 이렇게 말하면서 브리틀스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천성이 겸손하고 자기야 별것 아닌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이 질문이 자기에겐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겼는지 아무튼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자일스 씨는 땜장이에게 호소하는 눈길을 던졌으나 그는 갑자기 잠이 들어 있었다. 여자들은 물론 노매였다. 브리틀스가 문을 여는데 누군가 지켜볼 사람이 필요하다면 자일스 씨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말했다. 나는 그 중에 하나가 될 용의가 있네. 나도 그렇소. 땜장이가 갑자기 잠들었던 만큼이나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말했다. 브리틀스는 그만 이 조건을 수락하고 말았다. 일동은 그제야 덫창을 열면서 알게 되었지만 그때가 한낮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안도하면서 개들을 앞세우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두 여자는 아래에 남아있기가 무서웠으므로 맨 뒤에서 쫓아왔다. 자일스 씨의 충고에 따라 그들은 모두 큰 소리로 떠들면서 밖에 있는 아칸에게 자신들이 수적으로 우세하다는 것을 경고했고 이 꽤 많은 신사의 두뇌에서 나온 뛰어난 책략으로 거실에서 개들의 꼬리를 실컷 고집어 야만스럽게 짓도록 만들었다. 이런 예비 조치들을 취한 후에 자일스 씨는 땜장의 팔을 꽉 붙잡고 문을 열라는 명령을 내렸다. 브리틀스는 시키는 대로 했고 일동은 겁먹은 듯 서로의 어깨 너머로 얼굴을 빼꼼 내밀었다. 그들이 목도한 무시무시한 대상이란 말도 못하고 기진맥진한 채 무거운 눈꺼풀을 들고 관청하는 불쌍한 어린아이였다. 겨우 어린애 아냐? 자일스 씨가 용맹스럽게 땜장이를 뒷전으로 밀어붙이며 소리쳤다. 아니 얘가 무슨 일로 브리틀스 이것 봐 모르겠어? 문을 열면서 문 뒤로 가있던 브리틀스는 올리버를 보자마자 크게 비명을 질렀다. 자일스 씨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이의 팔다리를 잡고 안으로 들어와 거실바닥에 큰 대자로 눕혔다. 잡았어요. 자일스 씨가 매우 흥분해서 계단 위에다 대고 소리쳤다. 도둑놈 하나를 잡았습니다. 마님 여기 도둑 잡았다고요. 아가씨 부상을 당했어요. 아가씨 제가 쏜 놈이에요. 브리틀스는 불을 비추고 있었고요. 주방장과 하녀는 자일스 씨가 강도를 잡았다는 소식을 전하러 위로 뛰어올라갔고 땜장이는 교수형을 당하기도 전에 죽으면 안 된다고 올리버를 깨우느라 분주했다.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데 부드러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러자 주위가 즉시 잠잠해졌다. 자일스 계단 위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습니다. 아가씨 자일스 씨가 대답했다. 놀라지 마세요. 아가씨 전 별로 다치지 않았습니다. 뭐 이놈이 필사적으로 저항을 하진 않았거든요. 제가 그놈을 즉시 진압했어요. 쉿 아가씨가 대답했다. 여러분이 도둑만큼이나 고모님을 놀라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 불쌍한 사람이 많이 다쳤나요? 지독하게 다친 것 같습니다. 아가씨 자일스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스스로 흡족해하며 대답했다. 보아하니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요 아가씨 브리틀스가 아까처럼 고함을 쳤다. 한번 내려와 보지 않으실래요? 혹시 죽을지도 모르니까요. 쉿 제발 좀 자 옳지 숙녀가 대꾸했다. 잠시만 좀 조용히 기다려요. 고모님한테 말씀드릴 테니. 이렇게 말한 여자는 목소리만큼이나 부드럽고 상냥하게 경쾌한 발걸음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곧 돌아와서 부상당한 사람을 위층 자일스씨 방으로 조심해서 데리고 올라오도록 했고 또 즉시 처트씨로 가서 최대한 빨리 순경과 의사를 데려오라는 지시를 전했다. 그렇지만 오셔서 먼저 한번 보시지 않겠어요 아가씨? 자일스씨는 올리버가 무슨 희귀한 새라도 되고 자기가 솜씨 좋게 쏴서 마치기라도 한 것처럼 자랑스레 말했다. 한번 살짝만이라도요 네? 지금은 싫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가씨가 대답했다. 불쌍한 사람 아 좀 친절하게 다뤄요 자일스 제발 이 늙은 집사는 상대방이 돌아서자마자 친자식을 보듯이 그녀에게 자랑스럽고 찬탄에 맞이 않는 눈길을 던졌다. 그리고는 올리버에게 몸을 숙이고 여자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세심한 염려를 하면서 위층으로 그를 데리고 올라가는 것을 도왔다. 도왔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